예 연달아 빌런 나쁜놈이 가고 더 나쁜놈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감은 어떻게 좀 더 차별점을 둬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이 다른 나쁨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감독님과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마스크 걸에서는 이야기의 서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사가 없이 정말 본툽이 나쁜 악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까? 네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본인을 피해 다니거나 그런 걸 느끼시진 않습니까? 수근수근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근수근? 제가 분명 들은 거는 이준희 형 수근수근 용감한 시민이 개봉하고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당분간 집 밖을 안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신지?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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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